아내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한 효명한 수법으로 성차별적 구조조장을 한 미래의 생명은 박성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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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 유재숙의 재는 풍산유시 26세 손임을 나타내는 학렬자입니다. 재판장님 성함에는 하자가 있으니 아마도 27세 손이신 것 같은데요.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재판장님의 숙못벌인 셈이네요. 같은 사자돌림이라도 판사랑 검사는 일사자를 쓰지만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쓰죠. 판사랑 검사한테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일일지 몰라도 변호사는 달라요. 우리는 선비로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. 일을 무효라 볼 수 없다. 아휴... 나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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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.